네 안녕하세요 완전 범죄 로맨스 캐치미에서 윤진숙 역을 맡은 김아준입니다 네 이호태 역을 맡은 주원입니다 드디어 2014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해에도 원하시는 일 모두가 끝이 하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범인을 잡을 때 이성은 감정을 지배한다 고로 냉철해야 한다 설사 그게 애인이라고 해도 말이죠 우리 세계에서는 명성이 없는 게 최고의 명성이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지금 당신 연행에 갈 거라고 오랜만이네 이슥자? 난 니가 경찰이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물방울 다이안은 넘겼지 아짜야? 너 자수해도 광명을 찾지 못하는 케이스거든? 니가 나를 잡을 수 있을까? 윤진숙 잡아! 잡히면 어떡하라고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그냥 나 잡아가면 되잖아 나 우리 침대 위에 있어? 응? 나 막 이렇게 홀딱 벗겼다가 다시 입혀놓은 거 아니야? 오해야 나위치 나아 나아 아멘